한국국토정보공사 누르술탄에서 3시간 열을 달려 소나무숲이 빼곡한 초록빛산, 콕시타우에 도착했다. 콕시타우는 1824년 요새가 건설되면서 신설된 아크몰라주의 주도다.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마주한 건 멋을 한껏 낸 아이다. 그리고 낙타와 마차도 보이고 나를 보며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도 있다. 그런데 한 남자가 말을 타고 지나가서 따라가 봤다. 가보니 뭔가를 준비하는 듯 사람들도 모여 있고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촬영도 한다. 그리고 두 남자가 말에서 서로 밀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은 말에서 하는 말씨름이란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